카운터 칠 생각도 없었던 저는 뭐가 될까요? 아 뭐 쓰레기죠? 뭐라고요?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약 먹는 것까지 칠 거 아세요? 잠깐만 요룡이 님이 방송을 일주일에 몇 분 하시지? 치면을 찾아버린 것 같긴 해 우리 둘이 있을까? 뭘까? 더 없을까? 스승님도 안 된다고 그랬어 요룡아 우리 이다 행님 꼬셔볼래? 난 근데 이다님한테 연락은 안 해보기는 했어 노맨 남았냐고? 어 쪼캐시 아이 님이랑 누룡이 님 둘이 있는데 와라고요? 왜 어색하신가요? 건슬보석 있으신 분? 님! 잠수에요? 건슬보석 좀 감사 바로 드릴 그 와중에 이 보석 존이 님한테 빌린 거라는데? 그러면은 저기 갈까? 이다 행님 저기 뒤구방으로 갈까? 어? 좋아 오 이렇게 한 거구나 오케오케 8인 괜찮겠지? 응 나 쫄려 조금 쫄리네 솔직히 살짝 쫄리기래? 어 코카 눈빛 변해가지고 스웨이 이러면은 우리가 약간 무리이거든 살짝 살짝 무섭긴 해 디코방에 벌써 들어가 있다고요? 왜 내 디코방에 있냐 둘이? 코카 눈빛 변해가지고 스웨이 이러면은 우리가 약간 무리이거든 버키 누가 무섭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대답 아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군요? 예예예 죄송하네 아 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사람이 왔는데 인사는 해야지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화하십시오 저 보석 빌려와서 숙제 빼러 온 거니까 두 분 하시던 대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다이 형님 큰일났어요 예예 저희 친구가 없어서 8인을 못 맞어 아니 두 마이 인식키려고 나 볼라고 구마 아니 없대요 살려주세요 아 예예예 신추드렸거든요 아 네 어 이다탕 이다탕 온렁탕 두 분 중에 누구 공대장 드릴까요? 이달 씨 그냥 공대장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나야? 갑시다. 요령이 님은 저기 이 파티 패트릭스 님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. 뭘요? 파퍽 던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? 파퍽을 던져서 같이 두 명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. 아 예예예. 그럼 요령이 님이 지금 몇 번이에요? 파티 번호가? 2번이요. 2번이죠. 그러면 제가 1, 2, 왼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? 안 먹는 손 반대쪽. 그렇죠.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. 예예예. 공팟을 안 다녀요. 공팟 자주 드시나봐요. 공팟 되게 무서운데. 저보다 무서운 사람 별로 못 만나봐가지고요. 예예? 조심할게요. 아니 아니 편하게 하세요. 겁주는 아닙니다. 요령이 형 잘하자. 어 잘해. 아니 아니야. 게임은 그냥 즐기세요 그냥. 그런데 이달 님 비방 중이신가요? 아니요. 근데 왜 저한테? 아 원래 저는 원래 약간 좀 그런 방송이거든요. 아 네네네. 아 예예. 자 빨리 요소방 패트릭스 찾아요. 우리 어디 갈까요? 저기 있네 가운데. 우리 여기 갈래요? 이거 갈래요? 어 편의점 갔으면 왜 이렇게 선택 나이스. 성공! 왜 이렇게 불안하냐. 불안 말고 물안은 어떠신가요? 잡히는 거 조심. 조캐 씨. 예? 우리 이제 개장할 때 되지 않았나? 개장을 할 때 된다고요? 아 지금 요령이 씨는 같이 해본 적이 없나 그거를? 그 가끔 가다가 조캐 님이 골드를 뿌릴 때가 있어요. 안 그래요. 저 이거 다 이거 좀 추워. 로스타크 미녀에게 골드를 받는 거? 그거 맞는데? 필살이 많고. 아 이거 그만 잡네. 아 쉽네. 아 쉽네. 쉬워. 에헤이. 좀 그래 시정들이요. 그렇지. 요령이 님 이거 커마. 얘 맞나요? 왜요? 아니에요. 예저는 금색 반스를 보고 반하셨나요?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당신은 결혼한 몸. 저 캐릭터가 너였구나. 아 예 알겠습니다. 예. 쉽지 않네. 뭐가 해요? 제가 쉽지 않다고요? 아니 캐릭기 캐릭기. 왜요? 요소방 왜요? 던전이 던전이. 아 던전이? 오케이 오케이. 자 제가 보스라고 하면은 님은. 예. 제가 여기 서고 님은 여기에요. 네. 그리고 님은 카운터 2번입니다. 몇 번? 2번. 예. 가볼게요. 근데 이다 님 혹시 제가 1번은 안 될까요? 아 그럼 하세요.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좋아 좋아요. 하고 싶은 건 다 해요. 나는 1번. 이다 님 그러면 몇 번? 2번이죠? 이다에 2. 인양아 넌 몇 번? 나는 4번. 4번 해봤어? 아니. 바꿔달라고. 난 못 바꿔줘. 일단 해보고. 해보고 바꿔도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약을 하나도 안 드시네. 그럼요 그럼요. 근데 제가 약 먹는 것까지 체크하세요? 아 아니요. 아니요. 잠깐만. 너 이제 요주 인물이야 요롱아. 좀 시동을 즐길 잘한 것 같다. 근데 쪼키 씨랑 두 분 평소에 던전 같이 다니세요? 어 아니요. 어. 근데 왜 잘 안 다니다가 하필 같이 가는 날 저를 부르신 거죠? 아니요. 그냥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이제 하죠. 어 쪼키 씨 다른 의도는 없었죠? 아니 그럼요. 왜요? 싫으세요? 아니요. 너무 좋아서 정말로. 자 1번 요소방. 아 요. 요. 아 개자네. 어 그 이모티콘 하지 말고 뛰어가세요. 오케이. 아 이모티콘 하면 안 되거든. 이모티콘을 가면서 하면. 아이고. 어 다시 갈게요. 어 다시 가면 돼. 어. 니트하면 그만이야. 남는 게 시간이야. 또 나이스. 야오. 아 이다탕. 아유 여기 리액션 좋네요. 이다탕. 이다탕탕. 탕탕탕탕. 계란탕. 오케이. 물질탕탕. 탕탕님. 약간 좀 그. 덤디기 어려우신가요? 아니 아니요. 너무 좋아서. 어 아니요. 오해할 뻔. 어 아니야 아니야. 요즘은 이런 감성이 조금 유행이라. 아 네. 아 땅하기 힘드네요 약간. 어 약간. 예예. 지금. 여깨 온 놈이로구나. 참 참. 꼬자라. 꼬자라. 가자 가자 사람이. 여기 디코에 지금 한 다섯 명 있는 것 같은데. 흰 거. 자 신생이에요 흰 거. 흰 거. 흰 거. 흰 거. 흰 거. 그 이상하다. 왜 구슬을 나 혼자 다 하고. 기사님 기분 탓입니다. 기분 탓 기분 탓. 360도 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아 네네네. 180도였구나. 네네네. 180도는 360도가 아니니까. 그럼요. 어. 너무 수월하게 깨는데. 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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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소방. 이야 잘하네. 황금빤스. 어. 1위도 황금빤스를 안 사? 지금 바로 경매장 만유총골 핑크빤스 구매. 즉시 구매. 어. 그. 혹시 말하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가요? 한 사람인가요? 아. 저기는 그 인격이 세 개 정도 지어주고. 아. 세 개. 아. 좀 달라요. 예. 그런 거. 그런 인포를 나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라고요. 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이거 죄송할 일인가? 아. 아니지. 아니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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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유롱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고 싶었는데. 아.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. 좀 더 빨리 다가가고 싶어서. 그렇지. 아. 방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공대장 한번 어떠세요? 음. 말도 안 돼요? 유한아 너 할 말 다 한다. 이다영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 드물기는 해. 야. 진짜 말 다하네. 너 멋있는 데. 저는 시정을 들겠습니다. 난 여기서도 시정을 들지 않아. 여기서도 누가 시정 들은 건 아니겠지? 어? 그냥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아 그렇구나 두 친구 배틀만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는 생각 꼭 명심하려 옆에서 보니까 약간 좀 조카들 보는 느낌이라 아주 흐뭇하네요 정말 나이를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깝다 마루랑 동갑! 아! 마루랑 친구예요 아 어째 비즈다 하더라 뭐라고요? 아니요? 화나셨나요? 많이 가버려요? 아! 허허 허허 이야! 청우루가 그냥 이야 청우루 좋아하세요? 인기 많긴 해요 청우루 맛있어 너 뭐가 제일 좋아? 청우루 드셔보셨어요? 아유 그럼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안 먹어봤어요 귤이랑 딸기 먹어봤습니다 오오오오오 귤은 얼마고 딸기는 얼마일까요? 아니 어 2,500원 했던 거 같은데? 네?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동거완조 아니 근데 나 진짜로 먹어봤어 동거완조 아니 2,500원의 탕후루가 요즘 구할 수가 있나?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? 뉴룡이님 맞격 한번 갈게요 이야 기대하지마 기대하지마 기대하지 말고 의심하지말지 우와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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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 포팩크에 굿 두 개면 평가 좀 해주시죠 아유 완벽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믿고 있었다고 아 너무 멋져요 나 지닭가 왜 밑줄이야? 똑똑하니까 똑똑한 걸로 해요 아 그러네 근데 우리 다 끝났는데 이제 뭐해? 상하턱 갈래? 혹시 거기 저도 포함된 건가요? 야 이다님 상하턱 가실래요? 아 예 두 분 가시면 갈게요 아 예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아하하 아 나 근데 왜 만찬을 안 먹었지? 본인이 만찬 깔아놓고 본인이 만찬 안 먹었나요 혹시? 네 요즘 가물가물 하긴 해요 아 혹시 나이가 얼마나 드셨길래? 아 제가 좀 많이 먹긴 했죠 네 그럼 저는 나가 뒤져야 되는 나이인가봐요 두 분 파티세요 아 네 그럼요 한잔에 어 한잔에 한잔에 두 분 편하게 데모하시라고 제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혼자 두석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모르니까 구석구 들게요 네 아 구석구는 당연히 들어야죠 제가 처음에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던져야죠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럼 아 그렇구나 하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걸 끼고 둘이 정말 친해 보이네요 아 예 그럼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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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친구가 없어서 의심이 없으세요? 아 아 그러면 저희 모임에 껴드려요? 아니요 아니 아니 제가 어떻게 또 정말 끼고 싶은데 정말 끼고 싶은만 끼면 되죠 저희 괜찮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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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끼고 싶긴 한데 우리 이름 뭐라고 지울까 뭘 벌써 이름을 지어요 어 괜찮은 거 찾았다 뭐 뭐 뭐? 쪼롱이 어때 쪼롱이 귀엽지 않아 쪼롱이? 쪼롱이 귀엽다 쪼롱이 좋은데? 쪼롱이 어때? 그냥 쪼롱에서 끝내면 안 될까요? 왜요? 안 돼 안 돼 안 돼 3의 일체 모르시나? 3의 일체? 쪼롱이 모여 하면 이렇게 모여 웃기 좋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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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을 조심하시고요 꼬리를 조심하시고요 진짜로 열받네 바닥을 조심하세요 어 열받아 말고 물받아 넣었대 유롱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쪼롱이 파티가 오늘이 마지막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? 안 올 거 같거든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 반드시 올걸요? 말에 더 듣네? 형님 어린이 도서관 일할 때 여자 잼민이들 떠들면 딱 철했는데 BTS 디옵니다 아 조용히 해야 되나요? 여자 잼민상 ㅋㅋㅋㅋ anymore 구분이통이야 별거 아니죠 라카이서스 계속 나 완전 십 X close 밑에 킹구슬 있는데 아무도 안 먹죠? 하나부터 별로 안 맛있어 보이죠? 아니 밑에 킹구가 BEKNING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axe 채uell이 벗겼죠? 물 마죠? 크흐흫 맛있죠? 두쿵킹맞죠? 괜찮죠? 아닌가요 내가 쓰레기 짓을 했네 근데 나 너무 배고프다. 아니 아니야. 어머! 배고프다. 어머! 죄송합니다. 카운터 칠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사님이 그러시면 카운터 칠 생각도 없었던 저는 뭐가 될까요? 아 뭐 쓰레기죠? 아 그럼요. 그럼요. 저 역시 무력하고 싶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1, 1, 2, 3, 3, 4, 4를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 곱산뿔 1 자리로 카운터 될까요? 아 네 가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옛날에나 쓰던 방법 아니야 이거? 그래 나 둘 딱이라 저거밖에 몰라. 자 곱삼 곱삼 플러스 1 이랬죠? 카운터 없어요 쳐주세요. 아니요. 멈춰! 어 레전드 레전드네? 오마이갓! 오마이갓! 미쳤다 이거 진짜. 화이트! 누나야. 혹시 많이 지치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. 아 너무 재밌다 정말로. 어 지치셨나요? 어 너무. 미쳤어! 우리랑 오래 끼가 좀 힘든가 봐. 아니 아니 너무 재밌어 진짜로. 의다 됐다는데요 의다. 의다? 예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의다님. 네 네. 안 힘드세요? 아 그럼요. 정말로? 네네. 한 판 더 하실? 아름다운 마무리 어떠세요? 아 그래요 맞아요. 바로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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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야. 얼굴이 약간 노래졌는데. 밥 먹을래. 밥 먹을래. 바로 그냥 혈삭 돌아서 핑크빛 도네. 아 여기에 좀 분위기 괜찮네. 이게 말 한마디로 이게. 두 분은 더 하실 거 아닌가요? 아니요 저는 또 이제 카렌으로 끄시죠. 아 그래요? 딱 확실히 맵고 끊기를 잘 하시네 두 분이. 아 그럼요. 그럼요 그럼요. 그래서 더 하면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. 아 네네네. 아 네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찍었어요. 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. 형 조카 놀아줄 때보다 빡신거지? 이다의 육아일기 잘 봤습니다. 꿀잼인데 다음주도 방영하나요? 뭐 만약에 누룽이님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. 뭐 이런 거 좀 괜찮네요. 누룽이님이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시지? 대기 안 하시지 않나? 심연을 찾아버린 것 같긴 해. 토일 월바하세요? 아 많이도 하시네. 아 정말. 피매본쾌? 요즘은 좀 별로긴 하죠. 방금 피매를 보고 피매별로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방금 피매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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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